언니 화이팅! 언니 화이팅! 화이팅! 잘했어 니가 받았어 그냥 푼 뭐야? 그림 어떻게 그렸나 하네 우와 혜리야 잘 그렸다 놀래 어디 있어? 놀래 해보니까 어때? 잘해 짠 미니 신이 잠시 encontrar 이렇게 여기 겉에 붙이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병아팠네? 이거 빼줘 중앙색 해야지 야 야 하지마 아!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쫓 아깝! 오고랬쓰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쫍 타이! 타이! 아까이서 하면 굳게 나오고 멀리서 하면 멀리서 하면ites 이렇게 얕게 나오더나 가까이서 하면 굳게 나오지? 그치? 손 넘지않게 손 넘지않게 손 넘지않게 손 넘지않게 그게 너무 작은게 좋다 혜민이 가끔 손 넘는데 그치 맞아 해봐 해봐 토끼 완성 너무 재밌었어 응 나도 혜민이 어땠어? 재밌었어?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땅땅땅땅 우리 2학짜리 우리 2학짜리 우리 2학짜리 자리잡았어? 2학짜리 그럼 그사람 나가면 거기에 앉는거야? 야 2학짜리 안녕하세요 여기 못 팔아요? 동아버지 너무 어리다 안녕하세요 안녕 빨리 찍을거야 오오오오 너희는 몇살이야? 몇살이야 엄마 1학짜리 엄마 1학짜리 줄게 1학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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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호랑이가 뭘 잡아봤는데 5학짜리 화가 울 entendлюч ули 4학짜리 왕 하루 대한민국 악 잠시만! 엄마의 의자 하지 말고 너! 봐봐, 언니 봐봐. 먹을 수 있어? 먹을 거야? 동생도 줘봐, 동생도 이거 먹을 거야. 나도 먹을래. 이거야? 이거 멋있어. 좋아요. 근데 그만한데. 어 반악과 장롱 맛있어 프레스라고 할 거야? 와 이거 무슨 말이야? 왜? 안 좋아해 테리 왜? 엄마 왜 기분이 안 좋았어? 엄마 테리가 계속 반칙해 개인 중에서 계속 지치가 안 됐고 반칙해 어 대박 내가 낳고 싶어 나완아 나는 끝나 나는 됐는 줄 알고 그냥 뒤돌아볼 안 된다고 열 번이나 말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땐 붙이고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뭘 말 못하겠어? 근데 여기 엄마랑 놀자 아니야? 알았어 엄마가 봐라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오 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왜요? 장태리씨 기분 풀리셨어요? 언니 언니 놀자만 하고 내가 혼자만 할 수 아 아니 너도 놀아줬어 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테리 꺼 먼저 해준다고 그래 먼저 하고 테리 꺼 해준대 그래 그래 그래도 좋아? 응 그래도 좋은 언니들이야? 네 사랑해? 네 이거 보자 응 토끼 토끼 어떤? 토끼 가정 어 토끼 종류가 두 개 있구나 알았어 내 거는 내 가정에 기분 풀렸다? 후후 더 훔쳐 웃음 택배 멈출 인 Years 눈빛 배고프 소묵 은연 배고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